여러분이 있으면 이제 화이트데이 여러분 다들 사탕을 준비하셨나요? 흔히 화이트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날인가요? 고백? 상술에 속는 날? 선물? 대부분은 화이트데이라고 하면 사탕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화이트데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달콤한 연인의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사탕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준다고 해서 사탕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줄 것 같아요 내가 사탕을 주는, 막연히 사탕을 기다리는 그리고 뭔가 달콤한 그 정서를 활용하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데이 200% 성공할 수 있는 화이트데이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받는 성적 남자의 마음이 공식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이 표현할 수 있는 설렘 한국 커플 연인들이나 솔로들이 화이트데이 실패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커플들은 의무감에 건성으로 사탕 그냥 하나 사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커플들은 사탕 하나만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맹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화이트데이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물에는 화이트데이 뿐만 아니라 세팅 공식이 있어요 수학의 5, 9, 45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그 공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뭔가? 삼합이에요 삼합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허전해지는 거예요 사탕과 선물과 변진 거예요 여러분 사탕이라고 해서 사탕에 갇혀있으면 안 돼 주입식 사고방식이 길돌해지잖아요 사탕 이러면 사탕만 산단 말이에요 아니 여자친구가 초콜릿을 좋아하면 초콜릿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카라멜을 좋아하면 카라멜을 사줄 수 있는 건데 화이트데이 사탕, 먹지도 않는 사탕만 한 글 이렇게 사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선물을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여자에게 뭐라고 낙인 찍힌다? 여자부터 마찬가지예요 사탕 하나만 딱 내밀잖아요 센스 없는 사랑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사탕의 크기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주 유화적인 발상 아닌가요? 이만한 사탕을 주면 내 사랑이 이만해지는 건가요? 사탕은 명목상 조금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물을 준비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선물을 고르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베스트 5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중하세요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얘한테 한기가 나지 않는다든지 얘가 항상 똑같은 신발만 신고 다닌다든지 항상 똑같은 머리띠만 하고 다닌다든지 감동은요 내가 필요한 걸 선물했을 때 진심으로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글을 써요 샤프로 글을 써거든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께서 나무 샤프를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선물에는 상징하잖아 선물이 주는 어떤 가격적인 어떤 가치는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선물이 의미하는 어떤 그런 거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선물의 내면을 형상화할 수 있는 건 편지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나무 샤프를 받으면 뭐야? 그냥 나무 샤프 이렇게 돼버리자 근데 왜 나무 샤프를 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편지에 창민아 너가 나무 샤프로 글을 쓰면 나무는 온기를 머금잖아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나무 샤프를 샀어라고 해서 글을 받았을 때 나는 그 여자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남자의 머릿속에 여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억할 수 있는 여자와 기억에서 지워진 여자 나는 그 어떤 때보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 선물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남자들이 혹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나는 이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흔히 영화나 유혹의 기술 이런 거 보면 원하는 걸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그건 거예요 제가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발렌타게 될 때 선물을 초콜릿을 받았는데 정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초콜릿을 포장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초콜릿은 얼마나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간가를 나는 모르지만 그 사진을 봄으로 인해서 나는 상대의 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탕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담긴 사탕은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삼합을 지킬 때 가장 자신의 어떤 마음을 성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센스에요 센스 센스를 담아보세요 자 칫솔과 치약을 같이 동봉한다든지 아니면 아 이 기술은 제가 웬만해서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특별히 인사이티비 연예기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급 제가 진짜 기술을 하나 풀게요 데이트 끝에 이렇게 던지는 거 데이트의 마지막 순간에 그냥 사탕 받는 점이 편찰로 주려고요 저는 사탕을 줄 때 그 여자친구 부모님을 위한 건강 캔디도 같이 선물해요 홍삼 캔디라든지 그러면 여자분들이 아 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까지 챙기구나 이게 얼마나 큰 효과인 줄 알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도 항상 들어가서 케이크 사줘요 왜인 줄 알아요? 케이크 사서 들고 가면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얘기를 나누면서 케이크를 먹을 수 있잖아요 나는 케이크를 줬지만 그 여자에겐 그 케이크는 화목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목한 정선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꽃? 솔직히 꽃을 주면 센스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날에는 꽃 한 송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꽃 한 송이 솔직히 장미꽃 한 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장미꽃 한 송이 주고받는 것조차 계산을 해요 아 이거 한 송이 1500원밖에 안 하는 거 줘서 나를 없어보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꽃 한 송이 주고받는 여유로부터 로맨티스트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꽃 한 송이 주고받을 수 없는 여유 없이 어떻게 이 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먼저 그런 여유를 지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그 사탕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뿐이란 말이에요 사탕은 깨 먹거나 녹여 먹으면 이내의 달콤함이 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이트데이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담고 얼마나 많은 나의 애틋한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저는 화이트데이의 성공률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이트데이 성공하실죠 여러분들 또 검색하지 말고 남자가 좋아하는 선물, 여자가 좋아하는 선물 베스트가 아니라 그 상대가 뭐가 부족한지 관찰하고 이 사탕의 어떤 그런 공들인 그 모습 내 마음에 담긴 그 모습에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달콤한 사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화이트데이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제야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탕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화이트데이는 100% 성공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 룸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뭐 여기서 뒹구는 거? 저는 이 공간을 보면 이 공간이 꾸며지면 꾸며질수록 그 사람이 외롭다는 정서가 느껴져요 여기서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외로움이야 혼자서 있다 보니까 자신의 취향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이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더 큰 외로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원룸의 정서를 알고 있을 때만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연애 초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베스트 5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단 침입이에요 혼자 살고 있어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 살고 있다가 야 니 집에 한번 놀러 가보자 이 말 자체가 그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싸웠을 때 막 집 앞에 쳐다 와가지고 기다리면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알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폭행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물건 방치에요 한 번 이렇게 어떻게 해서 놀러 갔어요 불편하잖아 자기야 내가 다음에 내 추리링도 갖다 놓을게 칫솔도 갖다 놓을게 그럼 속으로 왜 이러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얘랑 오늘 싸우고 집에 딱 들어왔어 칫솔이 딱 보이잖아요 널부러진 추리링이 보이잖아 확정 떨어진다니까요 내 물건을 함부로 방치해두지 마세요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침대에 들어갈 때는 절차가 필요해요 내 침대가 아니잖아 막 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발부터 씻고 침대에 올라가 그리고 남자분들 머리 뭘 바르나요 왁스를 바르고 침대 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베개가 진득 진득해지잖아요 자기야 내 발부터 씻을게 자기야 내 왁스 발랐으니까 베개 뭐 좀 깔자 이런 모습 하나에 와 이 사람은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욕실이에요 욕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고 이랬으면 머리카락 자기 집이라도 머리카락 이런 거는 수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손을 씻거나 이러면 이게 물기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물기를 좀 닦고 거품을 없애라 그리고 골디를 보고 남자분들은 골디를 보고 나서 뒷수습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모습 하나에 지금 확 정떨어진다 별것도 아닌 거야 사람 정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지물건도 아닌데 막 뭐 이렇게 꺼내보고 옛날 졸업 앨범 다를 수가 있거든 서형 화장이랑 또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온룸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온룸한 무슨 환상에 깊이 빠지냐면 여자도 깨끗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요 아니에요 여자도 안 치워요 헌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환상이 뭐냐면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자 곤욕이에요 애인 만났을 때 만큼은 나가서 먹고 싶단 말이에요 청소 이렇게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이런 환상을 버려야지만 거기 가서 다툼이 없다는 거죠 정말 예를 들어서 이벤트로 만들어주는 것 빼고는 뭐다 뭐 만들어 먹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솔직히 혼자 사는 사람 집에 막 드나들면서 냉장고도 열어볼 테고 뭐 열어보면 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계기일까? 어떻게 하면 내일 아침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뭘 해줘야 될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정말 혼자 산다면 꽉 피슈를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세제를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너 아침 뭐 먹어? 어 나 아침 안 먹어 그러면 바나나랑 두유라도 먹어 또 냉장고에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누가 기억이 나나요? 내가 기억이 나면 내가 여기 항상 있는다고 해서 내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어떤 생활의 흔적들이 이 사람과 함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벤트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대개는 블랭카드예요 야 오기 전에 야 너 나중에 들어와? 불 크고 막 촛불 켜놓고 박수 치고 막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 이거 다 한 번이에요 그 이벤트 한 번 벌리면 또 똑같은 거 이벤트는 레퍼토리가 풀리는 순간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 거 되게 많거든요 손톱을 깎아주고 발톱을 깎아주는 것도 이벤트예요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이벤트라니까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집 공간에 어떤 정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죠 저는 제 방에 한 번도 그림이 걸려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림을 하나 딱 선물하더라고요 오! 근데 내 방이 정말 확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그 어떤 감성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 내 방에 그 사람의 정서가 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수줄만 알고 있는 기술이에요 왠 줄 알아요? 스탠드 등에 그 정구의 날짜를 잡는 거예요 뭐 2012년 2월 29일 사랑해 라고 딱 적고 선물하면 그 스탠드의 정구를 갈 날이 오잖아요 그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혼자 살고 있으면 뭐 스킨십이야 자유롭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스킨십의 타이밍이 뭐냐 첫 자유롭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장 스킨십이 이상적인 타이밍이 뭐냐 상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살포시 가서 뒤에서 안아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면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접근법이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야 너가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뒤에서 안아주고 싶어서 안아준 다음에 나머지 진도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뭐 할까? 아니 괜찮은 TV 보고 있어요 그래? 응 아 놀래라 왜 왜 이러고 있으니까 부부같이 미쳤나 봐 아 진짜 부부여 이제 한 번 할까? 어? 아니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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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бывают było 앤이 없었던 적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쪽지 전법을 전수 받았거든요. 근데 걔는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을 해요. 쪽지를 가방에 10개씩 들고 다니고 뭐 이 신호 대기하다가 하나 뭐 저기 매점 가서 음료수 마시다가 하나 수업 가서 하나 근데 진짜 연락이 오는 건가요? 밖에서는 쪽지 전법의 확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다시 마주칠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는 쪽지를 주고 그걸 무시하게 되어버리면 다시 마주친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쪽지를 쓰게 되면 연락이 오는 확률도 높고 아주 고전된 느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쪽지 내용은 어느 관지 소속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름과 연락처와 키포인트는 메일 주소예요. 메일 주소. 바로 연락을 못하니까 요즘은 트위터 시대니까 트위터 주소를 적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화 한 번만 주실래요? 전화 한 번만 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 한 번만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남무침이 없으세요? 정말요? 아니요. 남무침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 드릴게요. 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까 잠깐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보시고 전화 한 번만 주실래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보고 연락하는 거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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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한 번만 주세요.